그리고 비투비의 신곡 노래 모든 부분이 킬링 파트지만요 민혁씨가 랩하다 설레었다 하고 피식 웃는 파트가 어 네 예 또 우리 작가님들이 굉장히 눈여겨봤더라구요 오! 땡큐! 하하하 뭐야? 갑자기 이런거 많이 해요 민혁이 아 그러니까요 급발진 이거 약간 그 라디오 할 때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 안그랬거든요? 네 최근에 좀 그렇게 아 급발진이야? 이게 뭘 말해도 오! DJ야! 디데이 같아! 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을거에요 아 약간 너스레가 좀 느는군요 이게 그냥 뻔뻔해졌어요 많이 맞아요 많이 뻔뻔해졌어 저도 오늘 어제 처음으로 터키즈 성대모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갖다 쓰더라구 어 그거를? 조심하세요 틈새시장 위험합니다 어 괜춘 괜춘 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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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넘어갑니다 네 하하하하 이거 컷으로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살짝 들어볼게요 설레였다 으아악! 이거 다른 멤버들 한번 버전으로 청해봐도 될까요? 오 좋아요 좋아요 이게 그 누구부터 가실까요? 어떻게 내가 언제 해볼까요? 설레였다 흥 하고 웃으면 돼요 설레였다 흥 하하하하 안 설렸던 것 같은데? 안 설렸던 것 같은데? 잠깐 설레였냐 이거 아니야? 아 약간 이거는 설레였냐 아니에요? Yours actually 기분이 약간, 좋진 않은데요? 설레였던 것 같이 해볼께요 진짜 설레 주세요 오케이 설레었당 와 청소년 correctly aked 아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estoy 벌써 지금 3부